최우진 선배님께 다시 한 번 박수 계속해서 이번에는 장경수 우리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인생 가겠습니다 인생 다시 한 번 박수 제가 인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이대진 형님이 아줌마를 내가 한 번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박수 세상에 올 것 내 맘가 올 것 아니지만 이 가슴에 꿈도 많았지 내 밑에 없는 여자를 찾아 날이나 밤이 티볼 수 없이 넌 뛰었지 이제는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셀프에 더 많아 수척한 년들 찾으려 해도 만날 수 없으니 남은 년이나 잘 챙겨봐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만날 수 없으니 남은 년이나 잘 챙겨봐야지 자 이대진 입장까지 남은 년이나 잘 챙겨주실 수 없으니 남은 년이 다행 남은 년이 다행 남은 년은 주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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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감기를 하는지가